안녕하세요. 최준의 니국내곡 초대손님 이무진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라고 합니다. 가요계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끌 이무진님과 가요계를 흥미진진하게 이끌 준희와의 만남. 정말 발전적일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신호등 잘 지키고 잘 들어주기로 약속 갈게요. 이제야 목적질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낸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맹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갯노랄뿐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땐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나 깨운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 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파란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샌 너랄뿐야 난 고질고질한 사람이 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상색 조명가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개높이지 마 붉은색 파무색 그 사이에 상쪽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샌 노랄뿐야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론 엔소민 내 머릿속이 한글자막 by 한효정